비하인더넷 이번 157회도 게스트와 함께하는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 구단 제너럴 매니저 GM 특집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안양할라의 김창범 GM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5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오늘 157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8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남동인데 폭염이 장난이 아니네요. 더위를 또 어떻게 잘들 나시고 계신지 또 궁금한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하는 특집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이현숙 비자가 함께하지 못했고요. 게스트가 안 나오셔야 이현숙 비자님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댓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주에 경기 일정 발표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경기 일정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에 정기리그 개막해서 2019년 1월 28일까지 정기리그 잡혀있고요. 플레이오프는 2019년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좀 빨리 끝나네요. 플레이오프가 플레이오프 제도는 지난 시즌과 동일하고요. 다만 지난 시즌부터 챔피언 결정전이 하위팀 홈에서 1,2차전하고 상위팀 홈에서 3,4,5차전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세미파이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전 일정을 보니까 9월 1일, 2일 토요일, 일요일에 개막 2연전 일본에서 일본 네 팀끼리만 진행이 되겠고요. 국내 세 팀은 조금 한 주 늦게 하네요. 대면 킬러 웨일즈가 9월 7일부터 사흘인과의 원정 3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겠고 안양알라는 9월 8일과 9월 9일 한 주 뒤 주말에 오지 이글스와의 홈 2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위원은 9월 11일, 9월 12일 화요일, 수요일에 역시 오지 이글스와의 홈 2연전으로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지 이글스가 원정 6연전, 한국원정 6연전을 떠나게 되는데 안양알라 하위원 만나고 대면 킬러 웨일즈가 그 다음 주에 주말에 대면 킬러 웨일즈 홈 개막전을 통해서 6연전 일정이 예정되어 있네요. 네, 일정이 발표되니까 정말 시즌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할 수가 있고요. 개막전 국내 팀들이 한 주 늦게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도 있어요. 이게 거의 최선의 일정인가 싶은 느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게스트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다 같이 똑같이 시작하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국내 대회 일정도 공개가 하나 됐는데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두 가지 대회 발표했어요. 먼저 2018 여자 아이스하키 썸머리그 일정 발표가 나왔는데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금토일에 진천선수촌에서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기간도 보니까 3일밖에 안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팀당 그래도 서너 경기씩을 치러냈었는데 지금 일단 썸머리그 일정만 나왔고 썸머리그 보통 그 앞에 트라이아웃을 하는데 트라이아웃 일정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진천이면 구경 가기가 좀 힘들어서 관중석도 없거든요. 훈련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73회 전국종합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일정이 변경 발표됐어요. 원래는 11월에 헝가리 유로아이스하키 챌린지 기간으로 잡혀 있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 연말에 목동실레빙상장에서 하겠다고 변경 발표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 모든 팀들이 국가대표 선수들 차출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리그 시즌 경기하고도 좀 안 겹치다 보니까 좀 온전한 경기력을 통해서 국내 최고의 명성에 걸맞게 대회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 기대를 지난해보다 더 만드는 요소들이 있네요. 네. 대회 포맷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승 준우승 팀은 준결승정에 직행한다고요? 그렇죠. 대명과 하이원이죠. 그러면 예선부터 해서 우승을 알려면 또 한 9일간 6연전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죠. 한라가 조금 고생스럽게 됐죠. 그러게요. 저는 아시아리그 일정 발표됐잖아요. 보니까 하이원도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일본 원정 4연전 갔다 와서 바로 종합선수건 준결승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더라고요. 네. 근데 경기력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연달아 있는 상태가 거기에다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결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종합선수건 타이틀을 따내는 데에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쩌록 경기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포맷 자체가 좀 빡빡한 일정인 거는 역시나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기 일정이 빡빡하다는 거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느껴지는 거고 네. 이렇게 돌아가야죠. 겨울인데. 자. 두 가지 짧게 소식 전해드렸고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또 감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DARK56210님 대명 화이팅! 이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아마도 대명 이현준GM 나오신 특집 들으시고 대명 팬으로서 또 한마디 주신 것 같아요. 팟빵 댓글로 넘어갑니다. 자. 플라이카미님 댓글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들은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높은 책임자분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팬 입장에서 하나 안타까웠던 게 이런 B시즌 동안 선수단이 뭘 하고 로스터 구성은 잘 되는지 그리고 전지훈련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보낼 때였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각 구단 공식 SNS로 소식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구단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과로하네. 그 팀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하이원인가 보네요. 네. S.Y. 더맨 님도 그 팀은 제발 이걸 봤으면 하는군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하이원을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하이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번 주에 대한아이사키협회의 김정민 홍보팀장에 7월 16일 월요일자 아시아리그 관련 기사가 하나 떴는데 하이원에 어떤 선수들이 영입됐는지 몇 명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원 체커 출신 골이 그대로 나온 것 같고요. 사흘인에서 뛰었던 키릴 스타르철프 거기에 세르게이토 폴 안톤 폴레슈기라는 러시아 선수들이 하이원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토록 오늘 저희 안양할라의 GM분이 게스트로 또 나와 계시는데 조만간 하이원의 GM분도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고요. 좀 나오셔서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시원하게 해소도 좀 해주시고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국내 세 팀은 물론 여러 팀들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 통해서 돈 드는 거 없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구단 소식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소식 이모저모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셨으면 저희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카 미님 댓글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연준 GM님이 이영준 선수의 친형이셨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흐흐 하셨어요. 또 이번 평창과 월드 챔피언십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감이 간 게 협회와 실업팀 중고 대학팀 선수 및 관계자 학부모님 마지막으로 하키 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에 관계 따지기 전에 한국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서로 간에 합의점 찾아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백지선 감독과의 제기약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셨대요. 한국에서 아이스하키가 많은 사랑 아니 지금보다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이 크지만 각 주체들 간의 협조와 이해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이번 시즌에 한라만 말고 대명도 같이 봄하키에서 한국팀 간의 포스트 시즌 매치업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하유형까지 해서 다 올라오면 더 좋죠. 다섯 팀 중에 국내 세 팀. 네. 그림 좋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국내에서 플레이오프 많이 열리면 좋죠. 그렇죠. 댓글 잘 봤습니다. S와이더맨 님이 지난 156회에 또 3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 님 오셨습니다. 이현준 매니저 님께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은 대명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하유원에서 대명으로 완전히 갈아타신 것 같은데요. 김혁 선수가 이적하는 바람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는 너무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회장님 혼자 고군분투하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 회장님 눈치를 넘본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소년 하키가 발전하는데 협회와 학교 간의 공생이 약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현준 매니저님도 자신의 의견만 이야기하고 웃으셨고요. 팀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점은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 다른 게스트가 오실지 우리 이현섭 기장님께서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아임은 지난 시즌 중에 바타넨과 트레이드로 데려온 아담 헨리 선수와 계약했다는 점 이현섭 기장님 페이스북에서 잘 확인하셨대요. 더운 날씨에 세 분 건강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인사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현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서 자체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는 법이 숙지 않다 보니까 조심하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현장에서 아시아리그 회의 때나 아니면 구단 간 회의 구단 내에서도 그렇고 거의 열혈 투사급으로 열혈 청춘 기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좀 다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업무 현장에서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혁신적인, 개혁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빵 댓글까지 봤고요. 네이버 댓글 또 이어갑니다. SUND님 솔직하게 현실을 평가하는 걸 들으니 더 희망적이네요 하셨어요. 거품 잔뜩 낀 기사들 보면 오히려 쯧쯧 한국 여건상 더 좋은 시절을 보내기는 힘들지 않나 봅니다.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요. 올해 월채물년 덴마크의 우수한 경기력을 놓고 작년 말에 IIHF가 평가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국가 덴마크가 90년대까지는 그저 그런 팀이었는데 선진학기, 정학기는 스웨덴학기를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이후 수십 년 만에 일부 리그 여러 명의 NHL 리거를 배출시켰다더군요. 시사점 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충분히 우리나라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또 공감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현실은 씁쓸하지만 희망을 그래도 봐야죠. 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거죠.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미스티초이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오랫동안 해온 20대 중반 사람입니다. 운이 좋게 한국에서 매우 흔하지 않고 재미있는 운동을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습니다. 10살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하셨나 봐요. 혹시 아이스하키에 관련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요. 심판, 스케이트날, 잔보니 이런 기술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자격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회에서 공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거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협회 쪽을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이트날 이런 거는 장비매니저라고 통칭하는데 각 구단마다 장비매니저를 두고 있고 장비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아키샵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경력이 되면 각 팀에서 스카웃을 해간다거나 아니면 또 구단에서 선발을 하면 그쪽에서 양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매니저 관련해서는 시즌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미니 다큐까지는 아니더라도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본이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 쪽에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단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쪽 소속이잖아요. 구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쪽 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외주 운영권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서 양성하고 이런 부분은 아이스하키 쪽은 아직은 국내에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요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긴데요. 길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래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협회 김정민 팀장님 쓰신 것 같죠? 이정민 님이라고 쓰셨는데요. 오솔길 님, 대명의 이현주 님 등 이 얘기하신 한국 아이스하키의 발전에 관한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말씀 잘 들었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한국 아키가 발전하려면 10대 청소년 및 유소년 팀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한국 아이스하키가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를 보자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로드맵들은 제시하시는 분이 없고 그냥 공연 볼만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이 이번에 올림픽 및 탑디비전을 경험해 보니 그 팀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더라. 도저히 못 넘을 산 같더라 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 후기를 보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못 넘습니다. 맞습니다. 허나 못 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한국 아이스하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현재 중고 팀만 보더라도 1년 게임 수가 총 몇 게임인지 아시죠? 몇 팀이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선진국들 2분의 1도 안 되는 게임을 하면서 무슨 기량 향상을 하겠습니까? 중고등부 주말리그 왜 못하는지 홈앤어웨이 경기 왜 못하는지 이것들이 선진하키가 예전부터 해왔던 경기 방식 아닌가요? 최소한 팀당 40개임 이상은 한 시즌에 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경기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고요. 저번 주에 답하신 말씀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선수 중에 메이저급으로 진출할 선수는 없다? 저는 선수는 있다고 봅니다. 허나 어떻게 가야 하는지요? 어디로 언제 가야 하는지? 그런 인프라는 한국에 있는지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두드려야 하는데 이건 실력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바꿔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 작은 소견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1. 중고등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주말리그와 방과후 리그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40개임 기준으로 책정하고 결과를 가지고 상위 4개 팀이 프로팀과 같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은 어떨까요? 첫 번째 아이디어 주셨고요. 2. U18 대표팀 선발은 수시 선발로 바꿔서 시즌 중에 자유경쟁을 도모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언제든 탈락할 수 있다. 훈련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최종 선발은 28명 정도로 해서 대학리그의 번외 경기여도 좋으니 함께 참여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거기서 나온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종 선발 인원을 가리면 어떨까 합니다. 하셨고요. 세 번째 아이디어 나옵니다. 3. U20은 대학 선발로만 뽑을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수에게도 기량이 있다면 선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U20도 수시 선발 원칙으로 하고 선발 인원을 넓혀서 훈련을 시키되 종합선수권 코리아 리그에 함께 참여해서 게임 감각도 극대화 시키고 경기력을 토대로 최종 선발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아이스하키를 몇 년 동안 보아오면서 느꼈던 사견입니다. 하셨고요. 저보다 더 고민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표출한 것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곳 관계자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라고 긴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다들 공감을 하셨던 내용이고 다들 인식을 하셨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은 것부터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말씀 주신 것들은 대부분 큰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협회나 구단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단체고 큰 그룹들이긴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보면 아이스하키가 비행기 종목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좀 외면받거나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는 경기수 많이 치러야 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 선발을 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부정하진 않잖아요. 다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고생, 생고생 하고 있다는 것만 지난주에도 이현주 매니저가 말씀을 주셨었지만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팬분들도 인식하고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링크장도 부족하고 아이스하키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하고 같이 써야 하는 이러다 보니까 게임 수가 부족하다는 건 백번, 천번 공감을 하지만 당장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고요. 어찌 됐든 이런 구체적인 안을 수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바꿔가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고요. 좋은 아이디어 잘 봤습니다. 엄마 아이스하키 협회라든지 관계자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요님,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듬뿍 느껴지는 댓글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바이킹님 댓글 있습니다. 대명 GM이 나오신 방송에서 제대로 실수했네요. 아, 지난번에 범고래가 간다, 돌고래가 간다 하셔가지고 그 말씀 주신 것 같죠? 일종의 노화 현상인데 눈으로는 범으로 읽고 손으로는 돌이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어요. 대명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저도 지난주에 그거 읽으면서 저도 돌고래라고 읽으면서 처음에는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대명이 네, 딱 고래라고 했을 때 범고래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더 인지도를 쌓고 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대명이 부족한 걸로 네. 댓글 이어집니다. 방송을 통해 하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접하고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돼서 향후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네요.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 잘 꼭 갑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현섭 기자한테 향했던 질문들 물어본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현섭 기자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좀 추격해서 가져왔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그때 질문하신 게 있는데 레이커스가 르브론 영입해서 아주 핫했는데 이현섭 기자님 좋으신지요? 하셨어요. 답변은 이랬습니다. 영입 자체는 상당히 반갑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 이후에 좋은 선수들이 레이커스를 고유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다른 영입이 아쉽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8년 연속 파이널 진출은 이제 끊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역시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에리칼슨 볼트로 이적할 것 같다는 이야기 이현섭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죠? 이현섭 기자님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여전히 템퍼베이 델러스 베이거스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특히 템퍼베이가 아주 적극적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오프 시즌이 아니더라도 다가올 시즌 중 트레이드는 확실해 보인다. 오타와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기보다는 좀 빨리 처분해야 이등인데 오타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진퇴양란인 상황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알로에츠님 질문 쉐이 웨버 만약에 바이아웃 한다면 지난 CBA 규정 적용받는지 처분하려면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지 좀 질문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이현섭 기자님 답변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웨버가 2012년 네시빌과 체결했던 14년 계약의 7년차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바이아웃의 경우에 현재 CBA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바이아웃 하게 되면 바이아웃 시점에서 남은 계약 기간에 2배에 걸쳐서 셀러리 캡의 바이아웃 금액이 남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7월 18일자 기준으로 바이아웃 한다고 하면 2033 2034 시즌까지 계약이 남게 된대요. 바이아웃의 연도별 셀러리 캡 차지량 즉 캡 히트라고 하는 거 이게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바이아웃 시점이라면 원래 계약의 마지막 4년에 해당하는 2022에서 2026년은 오히려 캡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바이아웃은 현명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생각이시라고 해요. 처분을 하려면 트레이드 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실지급 연봉의 감소 그리고 외보가 다음 시즌에 부상 복귀 후에 기량 저하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리그의 대세가 신장이 작더라도 훌륭한 포지셔닝 거기에 스틱워크와 같은 부분에서 수비의 강점을 살릴 수 있고 퍽 운반이 빠르고 긴 패스를 통해서 지역을 빠르게 돌파하고 있는 수비수줄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된다 할지라도 이전 트레이드처럼 수벤급 선수를 받아올 가능성은 낮다. 그럴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비록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저는 100%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일단은 쉐이버가 좀 짐작 취급 안 받으려면 부상 회복해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는 게 우선이겠네요. 복귀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게 일단 눈에 띄네요. 알로에티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희 아까 팟빵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른 경로로 또 후원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최근에 후원 창구를 유튜브 쪽에다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페이팔이라는 플랫폼하고 투네이션이라는 스트리머들에게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도입을 해서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저희에게 기원을 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창구를 통해서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따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원래 있었어요? 테스트 성격으로 해서 지지난 주부터 걸어놨는데 여기에 첫 후원을 해 주신 분이 어떻게 하시고? 굉장히 특별한 거기 영상 링크에 걸려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소개를 해 주시죠. 오솔기 위원님이셨고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날 녹음 참여하시고 또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감기 무려하게 너무나 소중한 오솔기 위원님 덕분에 이번 달 스튜디오 대여비는 해결이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을 방승홍에서 꼭 전달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154회 출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까지 해 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보통 저희가 낮시간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었으면 끝나고 뒷풀이로 맥주 한 잔 하고 이러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좀 더 사석에서 나눌 수 있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 더 앞서고요. 8월 달에 아시안게임 시작되면 태범 아나운서가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모든 게 다 아시안게임 때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을 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솔길 해설위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스하키에 대한 애정으로 보내주신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아이스하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녹음 거의 한 달치 스튜디오 대업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녹음하고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이스하키 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아인 인터넷 157회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 157회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셨네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양할라 하이온의 GM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 우셨어요 오늘? 이미 근데 지난주 방송을 나갈 때 이미 출연 약속을 해주셨었고요. 아 그렇군요. 좀 저희가 연출을 좀 했었죠. 아 저도 연출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할라의 제너럴 매니저 김창범 GM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양할라의 제너럴 GM 김창범 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첫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항상 즐겨 들어왔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방송이면서 아이사키를 관련된 방송에서는 굉장히 보석 같은 거에 편으로 돌아온 게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다들 평소에 다 듣고 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출연까지 직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혹시 지난 회에 대명킬러웨일즈 이현준 GM 나오신 회차 들으셨어요? 네 전회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듣고 좋은 얘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생각 공유했고 잘 들었습니다. 오솔기 의원님 것도 들으셨죠? 네 들었는데 좀 짧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솔길 회선 의원님하고도 또 친분이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선수 시절에는 같이 국가대표도 했었고 국가대표에서 굉장히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사킥에 있으면서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시고 계속 연이 다가가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때 오솔기 의원님 나오셨을 때 대표팀 에피소드를 한 번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막내 김창곰 부장님 막내로 대표팀에 들어가셨을 때 일본이었나요? 게임을 할 때 여려 아마 러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유니버시대 되었군요. 굉장히 그렇죠. 혈기왕성했고 국가대표 막내에게 혈기왕성한 나이에서 1필요도 스코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2필요도 잘해보자고 더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했고 오솔기 의원이 말씀하신 스코어 차가 많이 났을 때 죄송하다고 했는데 경기에서 제가 그렇게 그 경기에서 제가 실수라면 죄송하겠지만 스코어 차 벌린 건 죄송하다는 얘기는 아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릅니다. 맞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 부분은 따로 두 분이 만나셔서 단판을 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안양알라 선수들도 몇 명 다녀갔어요. 이돈구 선수 신상훈 선수 출연했었는데 그때 혹시 들으셨어요? 네. 저희 선수들이 출연했던 거는 또 한 번씩 다 듣고 그리고 다른 타팀의 김범진 선수라든가 성진 선수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로 인터뷰를 잘하고 또 아이사킥에서 잘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고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출연이신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각오라는 건 없고요. 아이사키를 위해서는 방송국만큼 아이사키가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사랑받는 스포츠 그리고 좀 더 관심있는 스포츠가 되도록 제가 오늘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아이스링크장으로 와서 오늘 아시아리그나 그리고 또 다른 국내에도 많이 가서서 관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고요. 오늘 아마도 지난주에 이것도 역시 형평성을 위해서인데 이현준 매니저님이 나오셨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고 다만 다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예. 지난해 이현준 매니저가 나왔을 때는 예. 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인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예. 안양할라를 대표하는 답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으면서 그게 곧 구단의 팀의 입장인 것도 알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걸러서 들으시고 아마 방향성이라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창범 GM 오늘 함께하는데요. 이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양할라 구단 내에서 어 매니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 GM의 역할 업무는 무엇인지 혹시 뭐 다른 구단하고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번에 들었던 뭐 연준 GM이나 그리고 저나 아마 다음에는 뭐 나온 GM들이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에 합니다. 구단의 1년의 살림을 준비하고 거기에 그 살림이라는 거는 예산 그리고 선수 그리고 운영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선수들이나 모든 코칭셋이 할 수 있는 훈련의 준비 그리고 시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즌이 또 마감이 되면 마감될 대로의 정리 그리고 또 다른 한 시즌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갈아 계속 이렇게 로테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들 김창범지엠 님이 안양빙 상장에 안양할라 홈게임 가면 안양할라 벤치와 안양할라 골대 사이에 보드 코너링 되는 부분 있잖아요. 항상 코 위치에 서서 경기를 관전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루틴은 아니고 제 습관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피디어드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피디어드마다 이렇게 반대로 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그냥 하는 것도 저는 꼴리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골을 넣는 거는 물론 저희 반대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저희 벤치나 제가 가는 항상 골을 넣었을 때는 저희 골이었든 외시됐든 황현호 선수가 됐든 약간 아이컨택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그런 거를 좀 틈틈이 하는 거라 저는 골을 넣는 쪽에서도 있지만 골키파이 골이 있는 쪽으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저희 루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디펜스 출신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드는데요. 그러실 수 있네요. 시각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김창범 매니저님 프로필 소개 잠깐 또 읊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선수 출신이시니까 또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선수 시절 디펜스로 뛰셨어요. 1972년 7월생 만 45세 그러네요. 숫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경성과 연세대 졸업하셨고 20세 이하 대표팀 거치셔서 1991년부터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하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심의식 선수 백지선 선수 이런 분들이네요. 네. 기라던 같은 선배들도 많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되게 개인기량 좋았던 후배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내신 것 같아요. 수상 경력이 제가 그랬나요? 엄청 많네요. 1994년에 연세대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아이사키인의 밤 행사에서 베스트 디펜스 수상하셨어요. 이때 베스트 포드 수상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게로는 이용민 침의식 이런 당시에 한양대 배영호 선수 현재 하유한 감독이 배 감독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이후에 1990년대 중반에 만도윈이야 현재 안양할라죠. 창단 멤버로 입단을 하셔서 실업팀 선수로 생활을 시작하셨고 1995-96 제1회 한국 아이사키 리그 베스트 디펜스 또 수상하셨고요. 96년에 제51회 전국종합선수권대회 이때 팀 우승도 하고 대회 MVP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배정이신데요? 아련합니다. 작년도 아이사키 리그 선수들은 MVP나 이런 선수들은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그랬다니 오솔길 위원님 나오셨을 때랑 또 약간 오버랩이 되네요. 그런 걸 받았었나? 또 있어요. 98년도 한국 아이사키 리그 또 베스트 디펜스 받으셨고 최고의 수비 수셨네요. 이때 심은식 선수가 3년 연속 정기리그 MVP를 탔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2003-2004 시즌 아이사키 리그 원년이었는데 당시 또 한라 위니아 팀이었죠. 아이사 리그 데뷔를 하셨는데 이후에 안양알라로 팀형이 바뀌었고 2005-2006 시즌까지 아이사 리그 3시즌 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멤버들을 보니까 김성배 김우재 현재 코치로 계시죠? 베사폰토 배영호 송동환 심은식 신현대 김한성 패트릭 마르티네까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활약을 하셨고 3시즌 통상 기록이 75경기에 3골 14개 도움 17개 포인트 이렇게 기록하셨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엄청 엄청 신납니다.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선수셨구나. 과찬해진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했었던 학교가 좀 통했었던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또 기록이 눈에 띄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이 마이너스 32 새 시즌 통상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 팀들하고 격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부분 항상 저희 지금 현재는 아시아리가 많이 지나서 아시아리가 초반만 해도 일본 팀과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두 분들은 혹시 보셨다시피 기록으로만 봐도 그런 스코어 차이도 많이 났었고 해서 아마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선수 은퇴하시고 2007-2008 시즌부터 안양할락 코치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함께 코치로 부임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거는 또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또 친구에게 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배영호 코치 지금 하이원 감독인 배영호 감독이 저랑 마치 코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같이 또 창단 멤버이시기도 해요. 네 그럼요. 굉장히 친하시겠어요. 배영호 감독하고 사적에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끈끈함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안양할락의 GM으로 몸담고 계신데 지도자 생활도 마치시고 구단 프런트 GM으로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코치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서 회사에서 일반 업무를 한 6년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6월에 안양할락으로 다시 와서 프런트로 합류를 했고 그리고 GM으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이사키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분명 행복하죠. 가장 제가 잘했었고 좋아했었고 현재도 사랑하는 아이사키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좀 점점 지나갈수록 좀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오늘 토크를 통해서 또 많이 비춰지게 되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특별한 물건들을 갖고 오셨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죠? 일단 예 지난 시즌이었죠. 2017-2018 시즌 우승기념 머그컵 지금 한창 그 아냐할락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보면 이제 판매 중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 시즌 우승기념 상품이군요. 이게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몇 개 제작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머그컵하고 이건 뭔가요? 기념 퍽입니다. 아 퍽 우승기념 퍽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기념 퍽이죠. 저희가 제작했던 것과는 퀄리티가 상당히 고퀄리티의 딱 봐도 지금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씩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우승기념 머그컵 우승기념 퍽 안양할락 팬분들에게는 특히 탐내만한 그런 예 안양할락 팬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 팬이라면 이거는 아시아리그의 V5가 또 최초 아닙니까? 예 유일하죠. 예 처음 했고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레어템이다 보니까 많이 탐내실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저희 비하인드안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오늘 가져오셨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 구단에서도 운더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많은 아이스하키 팬들이 듣고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여러 이벤트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가 제작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큰 도움을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품 창고가 조금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천만당이죠? 다시 이렇게 또 치워지네요. 저희 비하인드안의 청취자 여러분 또 이벤트든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 달아주시고 새롭게 의견 주시면 선물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번 주부터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쏩니까? 네. 아까 저희가 댓글 소개할 때 요요님께서 정말 장문의 디테일한 로드맵을 전달해 주셨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념 퍽을 선물을 해드리는 것 어떨까 싶네요. 네. 요요님께 일단 안양알라 V5 기념 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댓글의 답글로 제가 메일 주소를 남겨드리면은 그쪽을 통해서 연락처하고 성함하고 주소 남겨주시면은 예. 우편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알라 김창범 GM과 함께하는 특집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아이스하키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알라의 김창범 GM과 함께하는 157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또 2018 아이스하키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올림픽도 현장에서 직접 보셨고 이번 월드 챔피언십까지 보시면서 또 프런트 입장에서 GM의 입장에서 느끼시는 감회가 또 어떨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특히 국가대표팀에 안양알라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큰 국가적인 행사에 동계올림픽이라는 첫 개최면서 안양알라 소속 선수가 가장 많이 되었다는 거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이 끝났으면 또 바로 저희 또 한편적 입고 해서 좀 부상도 없었으면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말 준비한 만큼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직접 경기를 한국 경기를 다 봤지만 거기서 또 느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GM이시니까 아시아리그 시즌도 치르시면서 구단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한 시즌 운영 뭐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걸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 국직한 두 개의 큰 국제대회를 보시면서 대회 운영이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현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우리나라에 좀 잘 홍보를 하고 좀 인지도를 높여서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물론 세계적인 큰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서는 분명히 많은 금액이랑 그런 비용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도 들겠지만 지금 현실 시점에 우리나라에 아시아 리그를 참가하는 우리 세 팀은 각 구단마다 사정도 다르고 그리고 안양할란 안양할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내는 팬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선수단 구성소 할 거냐 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등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도 항상 다르고 좀 더 좀 더 많은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고민과 생각으로 얻으신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국내에 좀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학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도 세 개의 구단이 다 다르고 안양할라도 나름대로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더 다른 방법의 마케팅, 홍보 그리고 우리 구단만이 가지고 있고 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 좀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안양할라의 이리베버 감독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의 외국인 지도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최근에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어떤 환경이나 저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외국인 감독 두 분은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두 감독 모두 다 특히 패트릭 감독 같은 경우는 저와 선수생활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고치였을 때 선수생활이었고 많은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감독이면서 그리고 지난 두 시즌 동안도 서로 의지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불평불란도 서로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 이리베버 감독님이 한국 학기를 모르고 오셨을 때 한국군 없대 라고 했을 때 가장 의아했었던 게 외다 대학을 가 학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코는 안 그런가 봐요? 거기에는 클럽 시스템이다 보니 16세, 17세, 18세 정도가 되면 이미 유명 다수의 클럽 팀들에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자기가 뛰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해서 시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마 많은 북유럽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 북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조직하게 되어 있고 조금 다른 우리나라에서가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 후에 쇼핑에 오는 그런 가장 아이사키를 습다지처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18세, 19세, 20세인데 이때 다 대학을 다 간다라는 거를 첫 번째 이리베버 감독님이 의아하셨고 그리고 패트릭 감독도 그 부분은 분명히 한국에서 선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분이 좀 아쉽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경험을 빨리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석에서 나누곤 하는데 그 부분이 두 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쉽지 않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이 유럽이나 북미처럼 긴 것도 아니고 선수로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죠 문화적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가운데 최근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례로 고려대 박민규 선수가 대학을 그만두고 지금 대명킬로벨제에 입단을 한 사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정훈 선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안양할라로 합류를 했었죠 전정훈 선수의 합류가 결국에는 구단에서 처음 시도한 고등학교 졸업 고절 선수의 실업행 그걸 만들었었고 그 이유는 분명히 구단만 좋아하고 구단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수 그리고 아직 그때까지 미성년인 선수의 부모님 모두 구단이 함께 가고자 하고 멀리를 봤을 때 목표를 위해서 좀 결정을 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올림픽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쭉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상평도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세계적인 선수들 플레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현실과 마주했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어요? 일단 먼저 동계올림픽을 얘기하자고 하면 일단 저희가 전적상으로는 4패를 했지 않습니까 핀란드 전까지 해서 그러나 스코어로 좋은 경기를 한 경기도 있었고 스코어로 많은 차이가 나서 팔덩이나 스위스 전이나 카나다 전의 0패 이런 게 분명히 스코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였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적인 그런 탑클라스의 팀들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경기를 또 국내에서 우리 마당에서 했었고 거기서 어떤 경기는 굉장히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선전한 모습도 보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다는 그런 도전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결국에는 4패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월드 챔피언십에 대해서는 희망이 좀 보인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올림픽에서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덴마크 세계석권 대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잔류 우리가 원했던 1승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러나 분명히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더 되고 합류를 했습니다 모든 팀들이 NHL이 끝나고 여러 유럽 팀들의 플레이오프가 끝나면서 속속들이 좋은 선수들이 합류해서 훨씬 더 레벨이 높아진 건 상향된 타 팀들 타 나라의 팀들은 그랬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수의 보강 선수의 업그레이드에 된 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위에서는 올림픽이 끝나고 아시아리그 끝나고 나서 경기를 플레이오프까지 유지했던 결국은 안양할라였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물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살게 되고 그 선수들이 훈련이나 이런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모여서 훈련하고 월드 챔피언을 준비는 했지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 그래서 좋은 경기들도 했고 맨 마지막에 노래의 전이나 아쉬운 경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분명히 선수들이 아마 느꼈지 않을까 올림픽에서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잘해보자라고 했으면 세계선수권대에서는 거기에 좀 상반된 좀 더 좀 개개인적인 좌절감도 있을 수 있고 실망 그러면서 한편은 또 한 번 도전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졌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할라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갔다 와서 한라 선수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5월 17일에 돌아와서 바로 보지는 못했고 재계약할 때 서로 미팅하면서 얘기했더니 실감이 난다 세계의 벽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재밌었다 근데 또 하고 싶다 왜냐면 또 하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붙어보고 싶다 네 왜냐면 깨지고 붙어야지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누구도 다 잘 아는 현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올림픽 첫 경기 체코전이었는데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뻔 하다가 이제 한 골차로 우리가 졌잖아요 네 더군요 현장에서 같이 보셨어요 감독님하고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 기토 체코 출신이다 보니까 같이 보셨어요 반응이 어땠는지 이게 또 궁금해져요 한국 카키 어떻게 얘기하시던지 한국 카키를 어떻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일단 체코 선수들이 잘 못했다 강한 질책과 저래서는 안 된다 이미 근데 감독님은 예선전이지만 이미 뭐 그 다음 경기 카나다 스위스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팀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른 또 체코 선수들이 뭔가 더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풀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큰 두 개의 대회를 마친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전에 많은 김정민 홍보팀장이나 오솔길 전임지도자나 연준 제임도 얘기했다시피 저변의 혁대 그리고 다양한 아이스하키장이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중고등학교 그런 엘리트 대회 부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인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키를 더 할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고 더 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좀 포용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정책들이 협회는 협회대로 그리고 새 실업팀이 실업팀답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팀들도 분명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자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한국 아이스하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큰 그림 안에서 좀 서로 자기 역할이랑 맡은 바 위치에 좀 잘하면 지금보다는 분명 미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뭐 저희 게스트 분들도 각각의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결국은 각자의 역할에서 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팬분들은 한 단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댓글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거를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걸 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나 아니면 계획이라던가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팬들 입장에서는 갈증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뭐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아마 뭔가 하나씩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댓글을 읽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그런 댓글을 여러 팬들이 읽었는데 주말 경기하자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게 각자 중고등학교는 주말 리그를 하면 대학은 뭘 할 거며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주말 리그 할 때 대학이나 실업팀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업팀들이 시합을 할 때는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게 결국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누군가가 역할을 더 해줘야 하고 그 역할이 만약에 정해졌을 때는 다 같이 따르고 서로 이해해주는 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키맨도 필요하고 갑자기 생각나죠 협업도 필요하고 그렇죠 다 좋은 말이지만 뭔가 꼭 근데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이 가장 큰 고민과 생각이 그치면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지 실현을 할 수 없는 거니 어떤 거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매니저님도 한 구단 안에 GM으로서 그런 실현 실천을 하실 수 있는 구단 안에서 그런 실질적인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수많은 고민과 그런 노력들이 또 결과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해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에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 철저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서 대회적으로는 시즌 중이나 계속 시즌이 지나가면서도 조금씩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데넷 잠시만 쉬었다가 아시아리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알라의 김창범 GM과 함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안양알라로서는 또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8팀으로 운영이 됐던 시즌 정규리그 28경기로 치렀습니다 사흘린이 아시아리그 참가 3시즌만에 처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이었기도 했고 다른 팀들 결과를 보면 일본 지지 크레인지가 팀 창단 후에 역대 최저순위를 찍었어요 7위 하이원 같은 경우도 팀 창단 후에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밤에 또 오지 글스가 정규리그 때는 기대임이지 못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기대 2당의 선전으로 안양알라와의 챔프전에서 만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리그 지난 시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기수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시즌은 맞습니다 안양알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가대표 채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때란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최고의 성적을 내서 플레이오프에 가면 좋지만 어떻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우리는 최후의 웃는 팀이 되자라는게 시작이었는데 하다보니 물론 사할린에 독주 아닌 독주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크레인지에 약간 새퇴? 몰라?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의원도 시즌 초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좀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성적이 그랬고 좀 아쉬운 부분은 또 대면 킬러 웨일즈가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물리고 경기수는 적은데 서로 물리는 경기가 많아서 저희도 마지막에 저희도 정규리그 2위를 했었던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대표팀 제외 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 왜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다같이 똥길로 뭉쳐서 두 경기를 또 하할린이랑 좋은 경기를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규리그 2위의 성적이었고 그리고 저희도 끝에까지 파이널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아시아리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수가 적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 좀 기존에 있는 시즌보다는 좀 짧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았던 한 시즌 그런 안양알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웃었지만 아시아리그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전시즌보다는 좀 더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 쭉 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다른 팀이라든지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혹시 있으셨는지 지난 시즌에 특히 아 저 선수 우리 팀으로 좀 데려오고 싶다 이런 선수 혹시 없으셨어요? 감히 데려오고 싶다고 하면 지금 저희 지금 이 시간에도 땀을 흘리고 있을 안양알라 선수한테 미안해서 선택했고요 물론 좋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팀 같은 경우도 젊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기용이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에치코 선수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에치코 선수 그리고 기량이 정말 많은 발전을 한 후라시 팀의 기둥으로서 혹자는 골을 많이 테러율 테러율이 또 있지만 저는 저랑 패트리 감독이랑 저희 팀에서는 후라시가 굉장한 팀에 도움이 많이 된다 공수면에서 후라시 마크로 선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언급이 되네요 후라시 마크로 선수 영입하고 싶으신가요? 뭔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만큼 탐이 날 정도로 지난 시즌에 인팩트가 있었죠 물론 잘하는 선수는 많은데 인상적이고 팀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선수를 꼽자면 두 선수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최근 젊은 선수들 역시나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고 물론 잘했던 선수는 있습니다 대면킬러지의 맨머리에나 스틱기요타같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맞으면서 포인트와 득점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장 과정을 볼 선수도 있잖아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훨씬 더 성장을 했고 얘가 점점 팀의 비중이 높아가네 라고 하는 선수들은 그 두 선수가 좀 인상 깊지 않았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에서도 에치고토모에아나 후라시마쿠루가 세대교체의 그런 아이콘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될 만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안양할라 팀 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새 역사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리그가 참 지난 시즌에 혼란스러운 시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양할라의 지난 시즌도 정말 저는 혼란스럽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규 시즌 어려운 굴곡들이 많았죠 올림픽 변수가 일단 가장 컸고 국가대표 선수들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시즌 내내 라인업이 구성도 너무 변화가 컸고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즌 초반에 정규리그 7위까지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규리그 2위로 마감을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흘린에게 정규리그 우승은 내줘서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 그리고 3년 연속 통합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역대 최초 3년 연속 또 최다 5번째 플레이오프 우승을 달성한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어떠셨어요? 안양할라 팀 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웃게 해준 선수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즌 시작부터 예상했었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었긴 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보니 그 외의 변수들 그 외의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서 프런트 입장에서 준비도 어떤 부분에서는 소홀하고 놓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좀 더 예전 시즌보다는 좀 더 많은 선수단을 운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외국인 선수도 많았고 거기에서 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선수들이 하나 저희는 저희 선수들 안양할라 선수 자랑스럽고 항상 고마운 거는 물론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누가 있어서 그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좀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겹겹히 쌓여져서 그런 물론 7위까지 내려간 적도 분명히 있었고 그거가 결국에는 개인이 7위가 아니라 안양할라가 7위인 건데 그거를 더 이겨내서 올라가 보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뭐 라카룸 내부에서도 그리고 프런트도 좀 반성을 하고 코칭 스택도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좀 더 이겨내서 최종 정규리그 2위 그리고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서 최후에 웃는 챔피언이 돼서 그렇게 좀 마무리는 잘 된 거는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 시즌을 준비하고 치르는 데는 예전에 어느 시즌보다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고 악조건 속에서 이룬 정규리그 2위였어요 정규리그 우승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2위면 만족하는 결과인가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우승을 모든 팀들이 우승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해야지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위를 해서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2위를 했다 그러나 후회 없는 2위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 부임에서 두 시즌을 치렀어요 결과는 물론 좋았습니다 전임 감독이 이리베버 감독이었는데 그 이리베버 감독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정규리그 우승했고 두 번째에는 통합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통합 우승은 왔는데 감독이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그 당시에 감독 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도 않을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새롭게 감독을 교체한다는 혹여나 또 감독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예전만 못하면 어떨나 그런 걱정도 있었고 패트릭 마티넥 감독의 지난 두 시즌에 대한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물론 이리베버 감독님이 두 시즌을 잘하셨고 그리고 그 잘했던 시즌을 마치고 이제 새로 보이면 우리 패트릭 감독의 인연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나 그리고 팀의 안정성으로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재계약을 한 패트릭 감독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4년 전에 시작된 외국인 감독 2년 2년은 지나간 거고 그리고 앞으로가 좀 더 안양을 나가 한 단계도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시즌 중간에 3년 재계약이라는 그런 신임이 또 얹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아마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양알라의 새 시즌 준비가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양알라 선수단 구성은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뭐 더 추가로 발표될 선수들이 있나요? 뭐 어떤가요? 아니 아시아리그 2018-29 시즌 안양알라는 선수단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네 더 이상의 외국인 선수는 없는 걸로 그때 보도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현재 아시아리그 전체 팀이 외국인 선수 제한율이 두 명입니다 그런데 안양알라는 귀하 선수가 세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 더 티오가 있었지만 한 명이 빌 토마스로 재계약을 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여진 남아도 해야겠죠 시즌이 지나가면서 패트리 감독님과도 원활한 상의를 하고 이렇게 시즌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상황에 따라서 패트리 감독과 의견을 구단히 나눠서 좀 더 구단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분단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팀 준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그 다음에 코치님들 합류가 됐는지 본격적인 팀 훈련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다른 시즌과 달리 굉장히 훈련을 일찍 했습니다 5월 15일 정도 해서 그렇죠 사진이 올라왔었죠 네 그게 처음에 저희 안양알라 선수단으로 세계선권에 참가한 선수가 10명이 넘었고 그 선수는 5월 17일에 귀국했고 그 나머지 계약을 하는 와중에 계약을 하는 선수들은 5월 15일부터 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플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스케줄로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전체 국내 선수들이 함께 훈련을 안양에서 체력 훈련과 빙상 훈련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두 코치인 김부재 코치와 손호 코치는 합류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간 상황이군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저도 궁금하고 팬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할 만한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외국인 선수 문제인데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루슬란 베르니코프 그리고 스카빠니 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모두 재계약이 안 됐어요 베르니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쿼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결별이 됐고 스카빠니는 지난 시즌 안양알라 최다 득점 선수 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인 선수 스츠키 마사히토도 재계약이 안 든 것으로 나왔는데 이센 선수와 올 시즌 함께 가지 않게 된 배경과 이유 좀 궁금한데요 구단의 결정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었던 부분보다 분명히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고맙곤 하지만 냉정하게 외국인 선수들을 썼을 때에는 그만한 퍼포먼스와 기대치가 분명히 반영됐고 그 결과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서 냉정하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한 씨를 더 가기에는 가기보다는 여기서까지가 맞히는 게 좋지 않았냐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해당 선수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전달을 했고 그래서 재계약은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새로 들어온 선수가 NHL 출신 공격수 빌 토마스 미국 출신 35살 빌 토마스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어느 정도 소개가 됐는데요 팀 내에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평가 생각하고 계시고 팀 내에서 어떤 역할 어떤 정도의 활약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항상 패트리 감독과 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 선수가 어떤지 몇 명의 선수를 두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결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스탯으로만 그 선수가 평가되고 좋은 선수라고는 또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 빌 토마스와 몇몇 선수를 놓고서는 최종 빌 토마스를 했을 때 이제 패트리 감독과 얘기해서는 패트리 감독도 지인을 통해서 독일 리그에 이 빌 토마스의 성향이라든가 인성 그리고 벤치에서 어떤 역할이었던 걸 파악을 했었고 저희도 이전에 있는 팀을 통해서 이 선수가 성향이라는 부분을 알아봤었고 거기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벤치형 리더 선수입니다 지금 물론 좋은 경력에 NHL 경력과 KHL 경력이 있으면서 큰 리그를 뛴 선수들은 좋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는 선수들이라며 들으면서 그 영향을 어떻게 또 다른 해외 리그에서 펼쳤는지 보면 좀 극명하게 나오는데 이 빌 토마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각 그 구단의 GM들이나 이런 지인들이 잘 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조금 더 좀 신망이 있고 저희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 토마스가 어떤 선수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벤치형 리더 좋은 단어네요 기대가 됩니다 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선수들의 그러니까 벤치에서 그런 거잖아요 지난 시즌에 대명 킬러웰즈의 맨멀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형이고 경력이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빙상 안팎에서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동료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빌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나이도 나이인 거니와 그런 경력이나 경험들이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타구단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같은 얘기들이 나온 거를 종합해보면 똑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을 동료를 하고 이끌어가면서 조금 더 경기 내에서 안 풀리는 거나 이런 답답한 구석들이 있을 때 거기서 좀 더 총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외국인 선수 카드 두 명을 쓸 수가 있는데 빌 토마스 선수 한 명에게 일단 사용을 했고요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여지를 남기셨어요 그 말씀은 시즌 진행되는 상황 봐서 한번 영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카드란 게 그러지 않나요? 적절한 타이밍이 긴급수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계획도 있으신 건지 그런 의지는 있으신 건지 아니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선수가 체코 출신일까 러시아 출신일까 혹은 다른 나라 출신일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보관이 있으세요? 현재로서? 시즌이 막상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시즌의 어느 시점에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리그들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의심을 가져올 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패트리 감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지는 남겨두겠습니다 여지는 남겨두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새 시즌 앞두고 이번에 안양할래에 새롭게 들어온 영입된 선수들이 있죠 복귀죠 복귀 조영권 박챙균 선수는 팀에 복귀를 했고 하이원에서 뛰던 신영윤 선수가 안양할래에 들어왔고요 상무 아이스박스에서 뛰었던 강윤석 선수도 안양할래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이 4명의 새로 들어온 선수들 또 영입한 배경과 이유도 궁금하고 이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 역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신영팀으로 다시 복귀해 준 조영권 선수 디펜스 조영권 선수와 박챙균 선수에게는 일단 팀으로 다시 컴백해서 굉장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좋은 선수들이 다시 우리 팀으로 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두 선수가 성장해서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대표팀에도 꾸준히 뽑히고 또 올림픽 멤버에도 나거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경험이 이 올림픽 이전에 상무 선수 생활을 하기 전에 안양할래에서 있었던 선수보다 지금의 안양할래로 돌아온 이 선수 이번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저도 분명히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미가 진진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스박스에서 상무를 갖고 상무에서 저희가 저희 팀으로 온 강윤석 선수에 대해서는 좀 예전에 상무랑 연습경기를 작년 시즌에도 뛰면서 저희한테 눈여겨봤었고 좀 접촉도 일찍 했고 그래서 좀 성과를 얻어서 저희 팀에 또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선수도 저희 팀에 반드시 올 시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연겸을 했습니다 네 신용윤 선수는 어떠세요? 신용윤 선수는 굉장히 신용윤 선수는 옆에서 같이 시즌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인 건 맞거든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레프트로서 굉장히 신장도 있고 힘도 있고 근데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게 부상 아니면 맨 끝에서 낙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우리 팀에는 좋은 선수들 있는 선수들과 같이 어울려서 한번 즐겁게 학기도 하고 싶고 신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저희도 흔쾌히 그리고 팀에도 분명히 필요한 선수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4명의 선수가 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균형을 갖고 있는 선수고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선수들이 3명을 계약을 안 했냐라고 하셨잖아요 러시아 선수와 스치키 마사이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스카카파니 선수도 외국인 쿼터로 쓰면 스카카파니를 쓸 수 있고 러시아 쿼터는 베르니쿼을 쓸 수 있고 또 일본인 쿼터로는 스카카파니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제게 안 했다고 해서 저희 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을 염두에 뒀고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제 역할을 이상으로 할 이라 믿습니다 네 역시 팀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또 자부심도 오늘 많이 피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양할라에는 최근에 팀에 들어온 젊은 선수들도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강수 김영준 전정훈 지난 시즌에 들어왔던 송영철 손태광 김도형 등등 글쎄요 안양할라에 워낙 국가대표 선수도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 어린 선수들이 아직은 아이스타임 확보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 지난 시즌에 그래요 새 시즌에 이 선수들 팀 내에서 과연 얼마나 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혜임 입장에서 이 선수들이 얼만큼 경기를 뛰고 얼만큼 성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일단 전권은 감독 코칭 스텝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어느 선수가 좋다고 하면 그 선수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해서 우리 팀에 계약을 하고 우리 팀에 입단을 시키고 여기서 성장하여서 경기력 외의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지 그 팀에서의 경쟁력이나 자기 스스로의 성장은 선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팀에 어린 선수들이 와서 참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고 네임 이름감인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는 팀에 와서 내부 경쟁을 하고 그 기간이 짧게는 뭐 1시 될 수 있고 길게는 2, 3시 될 수 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분명히 이 경쟁력은 시간을 잃으면 자기 것이 되고 그게 곧 남은 아이사키 선수 생활에서 분명히 더 좋은 위치 좋은 경쟁력으로 한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대선배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경쟁하면서 부딪히면서 얻고 또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앞서 거론했던 그런 젊은 선수들이 또 안양할라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세대교체의 주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도 세대교체가 중요한 과제지만 저는 안양할라도 세대교체가 큰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안양할라도 세대교체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보관은 있으신지요 아마 나중에 두 개 팀 나머지 두 개 팀의 전체 선수들이 윤곽이 나오고 발표가 되면 아마 비교하시면 전체적으로 안양할라의 선수들이 무조건 나이 많은 선수들은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포진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연령이나 키나 이런 게 봤어도 저희들 무조건 나이가 많은 선수들만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 2019 시즌 얼마 안 남았는데 패트릭 마리티노 감독 체제 세 번째 시즌이기도 합니다 안양할라의 새 시즌 기대치와 목표를 여쭙고 싶은데요 당연히 V6 우승인가요? 모든 팀은 우승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올해는 어떻게 우승을 할 건지를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감은 있으신 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에 좀 더 자신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에 자신 있었어요 훨씬 더 많은 선수가 있었고 훨씬 돌릴 수 있는 인재풀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게 저희가 올해 준비한 인원 가지고 시즌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아마 일본 팀들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인원일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잘하는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즌을 돌이켜보면 참 초반에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 그 난관을 뚫고 나오는 안양알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역시 강팀의 저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팩은 4년간만 봤을 때 성적이 어마어마해요 3번의 정규리그 우승 2번의 통합 우승 3번의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루셨어요 안양알라 이제 우승 아니면 실패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나 그런 부담감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우승 아니면 실패다 이런 거 팬분들이란 외부에서 더 그런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좀 부담감 없으세요? 그런 시각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우승은 꼭 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네 그런 부담감은 모든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도 있을 거고 저는 또 선수들이 그런 부담을 가장 좀 적게 내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들인 거고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스트레스나 중압감이나 여러 부분을 중화시켜줘야 되고 가장 또 티를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있지만 그걸 좀 이겨내고 그걸 즐긴다 아니면 그걸 잘 이용한다 라는 표현까지 써서 또 한 번 마지막에 웃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주임으로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되게 접촉도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선수들의 어떤 중압감 부담감 스트레스 좀 풀어주시고 그런 역할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하키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풀어준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 프런트에도 또 하키 선수 출신이 있어서 또 저랑 차이가 나니까 그 프런트 직원도 많은 또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선수들이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은 구단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구단을 이해해주는 그런 범위가 좀 넓어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호간의 신뢰라고 하고 있는 게 좀 더 좀 우리 팀이 하루하루 한 씬 한 씬 가면서 좀 쌓여져가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양할라 하면 뭐 이미 아시아리그에서는 최초의 역사를 만든 팀이고 뭐 현존하는 아시아리그 최강 팀이라고 뭐 자타공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다가올 새 시즌 또 하나의 뭐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할라 얘기 제가 마지막 그냥 여담인데요 많은 안양할라 팬분들이 또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은투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저희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브락 라던스키 선수 최근 근황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가족과 여름을 잘 보내고 있더라고요 가끔 뭐 세이 헬로 하는데 잘 보내고 있고 뭐 앞서 알다시피 이제 아키 선수로는 이제 그만 하는 걸로 갖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왜냐면 정말 브락 라던스키가 안양할라에 와서 다섯 번 선을 다 한 거니까 그렇죠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수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선수들의 마무리를 또 안양할라 구단에서 할 수 있게 결정을 내려준 거에도 참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은퇴를 뭐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은퇴식이라든지 이런 혹시 팀 내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 있긴 뭔가 검토 중이신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국 10번 가나요? 아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기준이 높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팬 여러분 이 정도로만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할라에 김청범 GM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리그의 미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리그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덟 팀에서 일단 그룹이 나눠졌어요 디비전이 나눠졌습니다 경기 수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은 또 지울 수가 없고 외국인 선수의 축소 뭐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이러한 변화들이 새 시즌에 각 팀에 또 적용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올 시즌에 일단은 도입된 이런 변화들이 각 팀에 끼칠 영향 특히나 안양할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팀과 경기를 하든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할린 대명 하이원 팀과 두 경기를 더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률이 더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타이탄 경기를 일본 팀과 두 경기 네 경기밖에 안 하니 우리가 또 너무 타이탄 경기를 하는 거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이미 여덟 개 구단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만큼 잘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바뀐 외국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외국인 선수들이 줄었던 거고 그러나 그 반면 대명이나 하이원 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풀을 활용을 해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아마 같이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도 합니다 그러면 각 팀들의 경기력은 분명히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구단도 안양할라도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이 있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구성된 인원으로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해나가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리그의 포맷이 변환된 이유는 일본 특히 일본 내 팀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으면 저희가 동의를 안 했겠죠 근데 그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에는 이토록 이해가 돼서 포맷의 결정이 된 거고 그렇게 저희가 올 시즌은 변화된 포맷 안에서 시즌을 시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 영향이라든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경기 수의 차이가 승패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작년보다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거는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느 팀한테든 지지 않게 우리 팀을 이기려면 100%를 하고 나와야 지긴다는 모습을 준비할 겁니다 네 각오가 더 느껴집니다 아시아 리그의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불만도 많고 꼭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팀들의 사정들이 있고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됐고 결정이 됐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비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일본 팀들이 일단 좀 더 최근의 분위기는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정의 결과물들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으면 이번에 디비전을 나눴는데 왜 순위는 통합순위로 가느냐 당연히 디비전을 나눠서 순위 매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디오 판독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래프리가 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을 하는 규정이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이걸 VAR을 주심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팀은 하고 어느 팀은 안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기 심판 구성 문제 제3국의 심판이 아니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정 나온 거 보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디비전 그룹을 나눴는데 왜 일본 팀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 팀들은 사할린 팀은 한 주 늦게 개막전을 해야 되는가 디비전을 나눴는데 왜 디펜딩 챔피언 안양할라는 인터리그로 개막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또 하이원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하이원은 왜 여덟 팀 중 유일하게 홈 개막전을 평일해야 되는가 굉장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저기 좀 아쉬워요 좋은 개막대지는 많은데 우리도 한라 대명 한라 하이원 대명 하이원 지난 시대에 아주 개막전 재밌었잖아요 아쉬운 게 많아요 이런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아리그 회의를 가면 처음에 시즌 시작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각자 팀의 의견들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각자 팀의 의견이 우선이 됐던 게 조금 더 좁혀지고 좁혀지고 해서 하나의 최종 안으로 결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왜 일본은 먼저 개막을 하고 사할리는 이렇게 해야 되며 우리는 왜 오지랑 해야 되고 여기에도 다 모르지 않게 서로 간에 이동 일정 이런 게 다 겹쳐 또 안 되는 링크장의 사정들 각 링크장의 한 곳에서만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덟 도시의 링크에서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짜다 보니 그 부분이 솔직히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진행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안양할라도 안양의 링크장의 사정과 안양할라의 일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각 팀들 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런 조율한 대부분 항상 좀 서로 간에 100%의 만족은 못하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작용을 했으니까 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쉽긴 많이 아쉽더라고요 항상 시즌을 하고 우승을 안하면 더 아쉬운 곳이 많잖아요 우승을 해도 아쉬운데 그런 것처럼 일정이 모든 게 세팅이 되더라도 저희도 이렇게 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 이때 왜 여길 먼저 가고 일로 가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시즌 되면 이거는 안 해야지 라는 분들도 눈에 띄우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존하는 아시아 리그의 어떤 제도와 규정 중에서 혹시 매니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재변 시리즈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홈은 안양이지만 만약에 한 경기라도 지방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연고지가 아닌 데에 가서 하는 그런 것들 강릉 하키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전주에 가서 한다든지 우리가 앉아서 기다려서 팬들을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시아 키를 보여주고 먼저 다가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그런 시도를 그나마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국내 팀이라도 아니면 그런 일정을 잡을 때 근데 이거는 또 그쪽 지방의 링크의 사정 그리고 아시아 리그를 진행을 할 수 있냐 운영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상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싶고 저희도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참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지방에 계신 아시아 키팬분들이 정말 하키를 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국내 세 팀이 다 지금 수도권에 있고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지방에서 몇 경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4년 전에 전주 직결전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4년 전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전주 링크가 아시아 리그를 치르기에는 규격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준비가 필요한데 그거는 팀만 준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링크 지자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안 이뤄지면 이게 실형 불가능한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방안은 강릉 이번에 올림픽 하고 했던 강릉 빈상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강릉에서 직결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일본 팀이나 다른 타 팀에서도 또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안은 있을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협업이 가장 필요한 중요한 과제겠죠 국내 팀들끼리라도 한 게임씩은 강릉에서 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릉이 또 가능하냐 그렇죠 이건 지자체이니까 저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일정이나 이런 부분 또 서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아마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풀어갈 게 너무 많아요 많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처럼 국가대표 경기를 하고 A매치를 하고 뭐 뭐를 한다 그러면 야구는 포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축구도 뭐 이번에 야구는 올스타전도 울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A매치를 상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이든 안산이든 다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전북에서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축구나 야구는 인기 종목이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지자차에서도 원한단 말이죠 여기 와서 해주세요 또 유치를 위해서 개체를 위해서 또 지자체가 스스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인기가 좀 반대다 보니까 오히려 역할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잖아요 볼 수도 있고 중계 그리고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야구는 어디 틀어도 나오니까 그런데 자기 구장에 어떻게 보면 케이버 같은 경우는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가장 큰 구장에서 했어야죠 올스타존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가선 어떻게 보면 돈은 포기하되 좀 더 좀 길게 보고 멀게 보는 그런 행정으로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싶습니다 종목마다 시장 환경도 다르고 조건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주어지고 있는 데서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좀 더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수록 하겠습니다 올스타전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아시아리그 올스타전 같은 거 한 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옛날에 있었죠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디비전 나눴으니까 일본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나 살인해서 한 번 하고 아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 해전에도 한국인 스타일로 일본 스타 했었는데 붐업도 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디비전 올스타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한 가지 그냥 개인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구단과 상관없이 아마 올해 세계 구단이 외국인 선수의 국적을 가지고 온 선수 분명히 이전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 선수들과 이 선수들과 하는 매치? 네 그렇죠 포지션도 굉장히 잘 나눠질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떠올리는 그런 멤버 구성만 해도 충분히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미있는 포맷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것도 있고요 NHL처럼 3대3 하키 올스타전이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방법은 많죠 뭔가 팬들의 시선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이벤트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안양할라 포함해서 세계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제도 규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비하인더 내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납니다 아시아리그 선수를 연봉하고 계약기간을 공개하면 어떠냐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대명킬러웨이트 이현준 GM께서는 구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김창범 주의원님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젠가는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간을 좀 더 당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공개 자체에 대한 거는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만약에 아이사키 선수들이 정말 직업으로 뭔가 밑에 있는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꿈의 직업으로 도전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봉으로 돼서 막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유소년 선수들이 자기 직업으로서 목표로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김정민 팀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럼 지금 공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좀 안 하다 보니 그냥 안 하는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축구도 명확한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K리그 같은 경우에도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정료로 대신하죠 그렇죠 국내 축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보다 많이 앞서가는 것도 안 하는 데는 물론 동의모가 상의하더라고요 아직 아이사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아리그 위기라는 위기 이 위기를 탑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아시아리그가 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지금까지 아시아리그가 16년 16시년 하면서 첫 해부터 첫 시즈부터 참가한 안양할라 지엠으로서 그리고 안양할라 로서 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고 좀 답답함이 많은 행정에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리그에 참여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있고 그러면서 아시아리그가 노력하지 않은 건 또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특히 한국 아이사키는 아시아리그에 분명히 참여를 해서 많은 경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리고 혜택량 수혜를 본 거라고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여러 가지 투자와 그리고 그런 경기력 현상이 결국엔 지금 현재 일본 팀과 아시아리그에서 좀 더 유의의 성적을 거두는데 분명히 일조를 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은 그만큼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팬들이 원하고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목마른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경기로서만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오랜 개동 해소를 못 지키고 있는 아시아리그인 것도 맞고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리그 넓게 팀의 실행위원회 GM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기에 경기를 하면서 홈앤더회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머무를 건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부분을 나누면서 좀 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건지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모든 팀들이 공감은 합니다 지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는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또 소반되는 게 물론 예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각 팀마다 해야 될 부분이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하는 게 하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곧 뭔가 실현이랑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새 시즌은 어떨지 아시아리그가 2년 후 3년 후 5년에는 어떨지 여러 가지를 또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조심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아시아리그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 아시아리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 팀들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검토해야 할 시기도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젠 일본 팀들하고 좀 떨어져서 독자적인 리그를 한번 해본다든지 코리아리그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15년 전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물론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와이사키 특히 아시아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아시아리그를 우선해주고 국내리그에 국내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리그도 경채 얘기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더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좀 더 실현 가능성한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일만 다 잘하면 좋지만 한 가지 일도 시작을 하지만 또 하나 한 가지 국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고 세계 구단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멀지 않게는 뭔가를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시아리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게 물론 있는데 그 외에 국내 리그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려는 KHL이라든지 VHL이라든지 아시아리그 말고 좀 더 큰 무대로 나가면 어떠냐 다른 리그로 좀 진출을 해서 새로운 길을 보색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전하고 싶죠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야구선수면 메이저리그 하는 게 꿈이고 아이사키면 NHL 가서 경기 뛰어보는 게 꿈이고 지금의 초등학교 선수들은 만약에 실험팀 있으면 좋은 팀을 갖고 싶은 게 선수들의 꿈이라고 하면 구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아시아리그도 성공을 한다면 좀 더 큰 리그에서 겨뤄보고 싶고 또 그 겨루고 경쟁을 하면서 한국학계가 또 성장을 해서 세계 무대에 겨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양할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뭐 다른 리그로의 전환 진출에 대한 뭐 검토하고 있는 대안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아직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솔솔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리그를 먼저 좀 발전시키고 좀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울신 같은 경우도 시작인 만큼 그 부분에도 좀 더 집중하고 올인을 해야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아시아리그든 어떤 형태로든 일단 좀 경기 수가 많아져서 선수들이 마음껏 좀 기량을 펼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시아리그에 소속된 팀으로서 앞으로 그 안에서 좋은 길을 좀 택할 수 있는 그런 좀 발전 방향을 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이제 슬슬 오늘 토크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리그 미래에 이어서 이제 안양할라의 미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 아시아리그 안에서 또 그 이전부터 많은 걸 잃어왔어요 안양할라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대표적인 팀으로 이미 자리를 했고요 그 역사와 전통을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2019년 이후가 될까요 안양할라의 미래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안양할라 구단이 맨 처음 태동했을 때가 1994년 12월 2월이었는데 그때는 낙후된 동계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저변의 확대라고 시작을 했고 동계스포츠의 사회환원도 있었고 했지만 저희가 구단이 2016년에 아이스하키 단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저희 링크장이 오시면 걸려도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가슴 설레는 경기력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도전하는 홀스트 무브온 아이스입니다 이 글을 좀 나눠보면 가슴 설레는 경기력으로는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찾아주는 팬들한테 감동을 주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한 단계에 도전하는 지금 아시아 리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 도전하려면 그만큼의 경쟁력과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꼭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퍼스트 무브온 아이스는 저희가 구단이 창단한 지가 이제 24년이고 내년이 25년인데 항상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구자는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시술소리나 만약에 뭔가를 던지면 가장 먼저 맞아야 되고 그걸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저희 큰 목표를 위해서 정진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런 비전이고요 근데 저희 세부 사항들을 보면 뭐 아이스하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돼야 된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저변을 많이 늘려야 겠는 더 그리고 뭐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런 유소년들을 좀 더 좀 많이 좀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코칭 스텝이랑 모든 프론트를 존중하고 뭐 성취관 자부심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건 상호간의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내부적인 신뢰 그리고 서로 뭐 그런 게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단이 앞으로 미래에 가는 거는 이 비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전에 맞게 구단에 나가는 뭐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방향 그리고 구단 프론트가 할 수 있는 한국화해석기 저변 확대 그리고 뭐 뭐 코칭 스텝이 가든 뭐 재능 기부가 됐든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좀 남들보다는 앞에서 먼저 이끌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구단이 좀 더 정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안양할라의 미래와 곧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가 좀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뭐 그렇게도 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안양할라가 나갈 방향이면서 결국에는 이 방향을 안양할라가 성공을 해야지 한국화해석기도 저희가 선두에는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에는 함께 가야 되고 먼저 큰 하키이지만 실업팀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안양할라가 걸어왔던 길 24년 동안 근데 앞으로도 먼저 저희가 걸어가고 먼저 저희가 이겨내고 버티고 하면서 큰 방패마귀처럼 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야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항상 한국에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걸 토대로 안양할라가 앞으로 추구하는 하키는 어떤 하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키의 방향에 대해서는 페트릭 감독님께서 오셔서 좀 더 세부적인 거 그리고 아마 기용이나 전술이나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마도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안양할라도 베테랑인 선수들이 많지 않냐라는 걱정부터 해주셨지만 분명히 이 조화 지금 나이에 있는 그런 조화를 분명히 페트릭 감독이 하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단은 시즌이 끝나고 또 새롭게 준비할 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좀 더 강한 안양할라 아이사키를 더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시아리그에서도 뭔가 항상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의 교체 이런 부분은 당연히 뒤따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안양할라의 김창범 GM과 함께한 특집 시간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안양할라 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하인드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항상 안양할라를 아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시는 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있을 9월부터 시작될 아시아리그 2018-2019 시즌에도 직접 윙크에 오셔서 안양에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가까운 윙크에 오셔서 아이사키를 보시고 직접 처음 눈으로 즐기시고 그리고 그 즐김을 또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아이사키를 많이 관전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양할라는 올해도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 만큼의 이상을 2019년 3월에 모든 팬들도 감동을 가지고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들으셨겠죠 오늘 안양할라의 김창범 GM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인사 나눠낼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시즌 끝나고도 한번 오셔서 또 2018-2019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네 두 분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2018-2019 새 시즌 안양할라의 새 시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157회 였습니다 오늘 안양할라의 김창범 GM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연출자로서 박김찬 PD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흡족 했고요 네 팬분들께서는 한 단계 더 를 더 원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시점이 시즌의 뚜껑을 막 열기 직전에 뜸들이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감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댓글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리그가 시작되면 링크장에서 직접 확인하셔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만족감을 못 얻었다 그럼 그때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셨고 하시면은 앞서 김창곤 지엠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분들에게도 더 소문을 내시고 또 한 시즌 내내 열심히 아키를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게스트분들을 모셔놓고 특집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희도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를 하고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구단이나 협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시점이 돼야 이거에 공개가 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위치나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협회나 구단이나 그래서 그런 뜬구름 잡는 거는 우리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시종일관 끊임없이 뜬구름 잡고 던져놔야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우리가 저희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놔야 거기에서 하나 얻어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나라도 발전되는 방향이 하나 나오면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 이름 바꾸고 변화할 건 변화시키고 언더스포츠 이름 한 번 더 언급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대명킬러웨일즈 안양할라 주앤분까지 다녀가셨고 한의원 주앤분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원합니다 섭외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2018 고교 아이사키 리그 3차 리그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를 겸하는 대회인데 이번 주 시작하죠 네 목요일부터 시작되고요 하루에 3경기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촬영 일정이 될 것 같은데 다 찍을 거예요? 되는 한 쫓아가야죠 건강은 꼭 챙기시고요 1, 2차 리그 다 찍었는데 3차 리그 안 찍는다는 게 조금 마음 한편으로 걸리더라고요 선수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건 없는데요 선수들보다 감독 코치님들이 더 많은 얼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편으로 걸리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능한 선에서는 계속 열심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부터 7월 27일 금요일까지 3차 리그는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역시 고등부 6팀이 다 참가를 하는데 경기고 경복고는 이미 왕중왕전 진출 확정됐고 남은 두 자리 광성고 중동고 경성고 보성고 간에 치열한 또 다툼이 될 것 같네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도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도스포츠 유튜브에 온도스포츠 팝방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도 온도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또 비하인더넷이라는 이름으로 열려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힌전 PD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57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